금산의 인꾼 박범인은 행정의 명인이고,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큰 인물입니다. 금산을 나날이 새롭게 발전시킬 적인자, 박범인입니다. 금산 토박이, 박범인은 남일면에서 태어난 유년시절과 청장년기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. 군민이 주인인 세상, 자랑스러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인물, 박범인입니다. 31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, 오로지 금산 발전을 위해 일했습니다. 박범인은 금산의 미래로다. 박범인과 함께하면 금산, 나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. 박범인은 금산, 나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